암쏘어 안쏘어 어우 아아 나 미치겠네 진짜 센컨 말고 어 와 센컨이 게노답인데 근데 뭐 팀 풀? 뭐야 이거 왜 안나가지 어 홍구가 말해 어 잠깐만 아 존나 꿀잼 나올거 같은데 영상 아 영상 나오지 이거 센컨이요? 어 개이득이지 아니 카트할까요 카트? 아니 근데 영어가 다른게임이 안된다니까 아 그래? 설마 랜덤 능력 크래프트? 개운빨? 그게 뭔데? 아 넌 모르는구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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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넥부할까요 넥부 넥부 넥부하자 아니 랜덤 그 형 뭔데 그게 뭔데 그 운빨이라매 그건 운빨이야 그냥 1대2 그냥 그냥 무난한 스탄데 그냥 능력을 주는거야 아니 한번도 안해봤잖아 그걸 봉준형이 나도 한번도 안해봤어 아예 넥부 어때요 넥부 그냥 넥부? 깔끔하게 넥부 2대2 넥서스 뿌시기 나 잘 못하는데 영어 할줄 아냐? 저도 안한지 꽤 오래됐어요 넥부해? 넥부 과자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럼 가 가 가 야 채널 어디로 모여? 플래시 플래시 아니 스타랑 스타랑 스타를 있는 컨텐츠들은 다 못하는데 진짜 이거 하나만 캐리해주라 진짜 알겠다 알겠어 알겠어 나 믿어 나 믿어 가자 가자 홍구가 홍구가 좀 한다네 넥부 어 홍구가 너 흥빼고 다 못해 형은 알겠어 알겠어 가자 가자 렛부 가자 렛부 가자 꽂아 이거 미친 프로그램 뭐야 안 본거야 왜 안꽂이 이거 어떻게 그냥 온거야 뭐해? 어 그거 모르겠 그거 조금 기다리면 꺼져요 어 오케이 껐다 야 지금 와가지고 나보고 뭐 생컨 안한다고 뭐라는 사람이 있는데 봉준이형 없고 해보실래요? 응? 뭐 뭐 뭐? 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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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홍구야 나 진짜 잘해볼게 진짜 진짜 홍구입니다 채널 홍구 홍구 홍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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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구 오케이 렛부는 솔직히 반반해네 거의 그래 가자 홍구야 내가 홍구야 내가 홍구야 나 믿어 나 한번만 믿어줘 진짜로 어 고고 아니요 그러면 뭐 3판 이상으로 갈까? 뭐 넥부 한판 뭐 넥릉크 그거 뭐야 어떻게 하는거야 그거 그거는 그거야 그냥 진짜 그냥 무난한 스탄데 거기에 렛법으로 능력을 줘 말그대로 그냥 10분마다 뭐 돈을 주겠다 아니면 뭐 뭐 저글링으로 뽑았는데 아칸이 나온다 뭐 이런 능력 그거 좀 웃긴 그것도 좀 웃긴긴 하겠는데 그냥 능력 완전 능력발이지 그거 좀 개웃기긴 한데 봉준이 같은 애들도 진짜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지 아니 봉준이 같은 애들이 뭔데 그 채널파 왔습니까? 어 왔어 그럼 넥부 잠깐만요 넥부 맵 맵 뭐있지 야 홍구야 니가 잡아줘 니가 잡아줘 어 넥부 맵 좀 볼게요 음 렛릉크 재밌겠다 그러면 두 번째판 렛릉크로 가자 그러면 세 번째판은 뭘로 할까 그 정하고 가자 정하고 세번째판을 응 뭘로 해야 될까 요즘엔 또 많아 근데 엄청 많아 세번째판 혈마 어때요? 혈압마라톤? 뭐 혈압마라톤도 있고 SCB축구 뭐 배구 뭐 그런것도 있잖아 아니 일반 마라톤 있는데 아니 그 혈마는 계속 잡으면 안 끝나 그건 다섯바퀴 아니잖아 그럼 일반 마라톤으로 일반 마라톤으로 아 예 그렇게 합시다 세번째판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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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혈마는 너무 길어지니까 어 잠깐만 넥부 일단 넥부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거나 잡으면 똑같잖아 뭐 응 넥부 그 도도 샤벨 엘릴이여 도도 도 도 샤벨 엘릴 어 도 도 샤벨 엘릴 도 도 샤벨 엘릴 오케이 봤어 야 홍구야 이거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줘 나 몰라 이거 나 넥부 처음 해보는데 나도 몰라 우리 이거 센스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안한지 너무 오래됐어요 용자 오우와 어 뭐야 왜 고가 안돼 아 이상한 애 들어왔어 고 합시다 오케이 아냐고 어둠권님 확인 감사합니다 임종이 형 화이팅합시다 스타는 우리 또 강하지 않습니까 어 오케이 가자 야 이거 홍구야 스타마저 이기면 진짜 이거 완승이다 이거는 무조건 이기자 스타랑 관련 없는 친구랑 확률있어 이거 impul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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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를 아예 아나운사 한 명 있는데 아 딱히 자 일본인데 게임을 하잖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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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구야 이기자 하... 아 이거네 이거네 괜찮다 괜찮다 이거 뭐 못뽑아야 돼 몰라서 가만 좋다 들어갔네 벌써 우리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아 튀겼다 누가 아 런쳐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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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제보팅이야 제보팅 제작할게요 다 다시 나갔다 들어와 아 그래 올림픽도 재밌는데 그치 형님 아뇨ć 올림픽 재밌지 어어 올림픽도 재밌는데 맞지 형 그럼 올림픽으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상관없어요 올림픽은 뭐예요? 그냥 그거야 그냥 마이브덩스타 유즈맵인데 그냥 막 스톤 계속 써가지고 막 유니 잡고 빨리 잡기 뭐 빨리 유니 뽑기 그냥 마인 계속 깔아서 유니 많이 죽이기 뭐 이런 있잖아 이런거 근데 그거 맵다 못 받지 않나 지금? 윤중이형 있을거야 윤중이형이 유즈맵 삐지잖아 어 그런거 있지 다 있지 유즈맵 삐지니까 뭐 실력 삐지 아니라 유즈맵 삐지니까 다 있어 윤중이형이 다 있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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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잡으면 안되지 윤중이형이 다 있는건데 아 뭐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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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뭐 일단 넥토부터 하고 아까랑 똑같애 아까랑 똑같애 어 난 또 올림픽 잡아달라는 줄 알고 윤중이형 있다구요? 뭐가 뭐가 아니 이거 잡으라니까 이거 이거 첫 게임 하자고 이게 안풀리냐 인생이 뭘 뭘 영어랑 처음 호흡 맞히는데 진짜 윤중이형 밑으로 윤중이형 밑으로 아야 괜찮아요 야 이 새끼 방해하지마 이 건빵새끼들아 쓸모없는 새끼들 아 왜 아 왜그래 건빵형님들한테 아니 왜 건빵 사람 지금 안해줘 아니 근데 너랑 나랑 겹치는데 홍구야 어 겹친다고요? 어 아니 봉중형이랑 형이랑 겹치네 아닌데 너 겹친건데 누가 들어와서 그거 그거 그래서 그걸 누가 들어와서 릴기 방제 바꿀께요 방제 바꿀께요 화면 잠깐 가릴까? 어어어 어어 화면 잠깐 가리자 그러면 아 가리자 화면 스카이프로 스카이프로 찍께요 스카이프로 어 그래그래그래 아 오케오케 알겠어 오케이오케 어 아 이렇게 딱 이렇게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됐네 오케 가자 됐다 됐다 고 아 고 고 고 오케오케오케 잠깐만요 자.. 잡고 고 이긴다 이긴다 진짜 아 아 스타만, 스타만 이기면 완성이다 진짜로 와 스타만 제공중이었는데 진짜 답없다 아 가자 크으으 laundry 야 옷 뽑네 이 새끼들 흫흫아 먼저 들어가 빨리 혼박이다 whilst playing 마인 위로 마인 점사 잘 했지 홍교회 콩벌레다 아 ieß 콩벌레야 리버고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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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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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 무시무시 하나 둘 셋 이득 받자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같은 팀 죽여봤자 점수 안오르네 이거 링 뽑은거 같은데? 링이다 형 링이에요 링 링 깨지마 오케이 오케이 굴납자 와 나이스 잡어 나이스 보라색 누구야 커트를 못하대 하하하하 내가 아니 가지마 가지마 나이스 나이스 못 뽑았어 저거 상대 골리아 뽑았어요 아니 뭐 어떻게 알아요 너 반풀해? 아니 뽑는거 봤다니까 아하 나를 보고있네 이 영원도 그거를 어 야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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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니다 형 그냥 칠까요? 상대? 혼자 나오는데? 어 어 나왔다 혼자 나오는데 치면 되겠는데 어 언덕에 해제 해봤자 왜 아 나 왜 안나워? 나이스! 홍보 잘한다! 형 저 나 아직도 너가 2,000점 빨리 돼야 되는데 틀렸다 같이 같이 여기 마리 마리 홍보 많아 나이스 마리 왜 이렇게 무리 드라그 한 번 한 번 갈까? 오 드라그 먹으면 되겠어 드라그 먹으면 되겠어 이 형이 어떻게냐 여기가 타지 말고 가야되는거 안되네 오 좋아 여기 영웅 껐어 나 점수를 못 얻고 있어 오 뭐야 저거? 저거 왜 안죽어 저거? 영웅영웅영웅 오빠 온거 많은데 이거 뒤로 뺏어요 저 있어요 뒤로 뺏어요 딱 맞게 뽑았다 이거 나이스 골리아 찍지 말고 시드라 이야 아 올때로 올라갔다 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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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리아 잡아야되는거 아니에요 골리아 영웅이에요 빨리 한 번 안되나 어때 아잇빠 개지렸구요 개지렸구요 어 야 가 된거야 아 뺏뺏뺏뺏 언덕으로 올라와 어 어머 어떻게 잡아 아 때리면 근데 못 숨잖아 너 어디갔다 나이스 아 으앱 으앗 이거냔 네 니가 죽여둘까 내꺼? 야아 죽여 죽여 내가 형거 죽여둘 형이 내꺼 빠른 닿으면 되잖아 이거 와 저 점수했죠? 와 홍구 존나 잘하네 와 점수하는거죠? 이거 점수할까요 형? 어 점수할께 아 잊으려가 저 이키드라 이키드라 와 진짜 왜왜 아 저기 왜 왜? 아니 잡으라 그랬잖아 이 씨따! 아니 점사가 잘 안됐어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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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 중점 투수자 아이 병씨! 나이스 나이스 상대 드랍 뽑았다 상대 드랍 뽑았어 나이스 좋아 나이스 상대 드랍 뽑아 상대 드랍 구역 상대 드랍 구역 스페어 상대 드랍 구역 상대 드랍 구역 상대 주 dm 의사 도망가 도망가 레이스야 레이스 도망가 도망가 리버 도망가 어 마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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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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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잘할라 했지 홍구야 잘할라 했지 어어어 상대 리버 나온다 빼 빼 빼 리버 나온다 빼 아 여깄다 아 말이 나고 리버다 말이 나고 리버 리버 가지마 가지마 엉 어 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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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 비트라 오케이 형님 어차피 죽어 다시 치고 바로 푹으시면 돼요 바로 푹으시면 돼요 바로 푹으시면 돼요 드라본이었거든요 제꺼 제꺼 내꺼 죽여봐 내꺼 죽여봐 내꺼 죽여봐 빨리 빨리 알겠도 폹으 형이 밀고 가세요 내가 듀싹할게요 어 벌저 나온다 마린맨이 마린맨이 야 운구야 내꺼 죽여둘맵 아잇꼬 How y'all doing? No sweat. I'm doing it. Yep, alright. Yep, alright. Yep. 어, 링 뽑았다. 나이스, 냅샀어. 터뜨려 놓으면 되겠는데요, 형? 아니야, 아니야, 링이다. 진짜 큰 애. 큰 애는 안 본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오, 영웅 나왔어. 와, 좋아, 좋아, 좋아. 오, 메딕 붙어, 붙어. 이거 죽이면 안 나오나? 안 나와요, 이거 죽이면 안 나오나? 메딕 죽이면? 안 나와, 이거, 이거, 영웅, 안 나와.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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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뜨려. 컨셉 해야 되나 봐. 나이스, 냅샀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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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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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망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제 것, 제 것 안 죽여, 제 것 죽여. 안 도망가셔도 돼요, 이번에. 맘에 뽑아, 맘에. 맘에 뽑아, 맘에. 계속 치자. 네, 도망가세요. 리버나왔는데, 잠시만. 리버나왔어, 리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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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잠깐만. 상대 팀 나왔다, 상대 팀 나왔다. 조심해. 알겠도. 내가 먼저 갈게 내가 먼저 갈게 원더기 올라가 원더기 올라가지마 잠깐만 어 어 어 어 어 어 하나 둘 셋 제거 죽여주세요 네 와 히트라 형 장난아이네 저걸로 저거 진짜 많이 들어가 어 리버다 리버다 언덕에 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나 저거 어 뭐야 상대 2 리버네 4 리버? 둘 다 리버 둘 다 리버 형 일로 오세요 제거 죽여주세요 형 일로 오세요 제거 죽이면 되는거 아니에요 형이 아 상대 또 죽이면 되나? 아 형 조금 이따 뮤탈 같은거 뽑으면 러브샷해 어 러브샷 러브샷 또 러브샷 안 돼 또 리버 뽑았어요 형 형 야 누가 궁벌려 하느랄까봐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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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짚고 가자 이게 기회다 이제 기회야 형 야 내가 리버 잘 뽑은거지? 어 나무히들아 나무히들아 나갔다 씨지발 윌리아 뽑을게요 형 윌리아 뽑을게요 일단 이거를 일단 잡아야 돼 마린 뽑을게요 마린 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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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영웅 왜 안봐봐 영웅이 어딨어? 영웅 안봐봐 때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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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지마! 때리지마? 형 불계라매요 아니 아니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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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해? 아 치료해달라고? 치료야 치료? 아 형제 이따가 왜 부어 내꺼 이따 치료 내꺼 이따 치료 내꺼 이따 치료 내꺼 이따 치료 그 다음 요구 요구 뽑아 이따 뽑아 하나 둘 셋 가가가 대놓고 가 그냥 앉아 앉아 와 진짜 왜 이렇게 해 나한테 점사해 주니 이제 마린 나온다 마린 나온다 뒤로 빼 뒤로 빼 뭐해야돼 뭐해야돼 저그린 나온다 저그린 나온다 빼 빼 빼 언덕위에 뛰어 여기 입구 막어 가가가 가봅 가자 되는거야 이거? 형 정신다이지 않을까요? 계속 이렇게 해요? 계속 이렇게 해요? 계속 이렇게 해요? 계속 이렇게 해요? 어 안 들리는데 형? 어 안 들리는데 형? 이걸로? 아 그러네 저거 죽인다 저거 죽인다 아 오케오케 저거 많이 땄어 괜찮아 오케이 리버 뽑았다 마린 뽑았다 이걸로 이걸로 스파이프가 안되나봐 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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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구나 에 들려요 이제 이제 들려? 여기 여기 열두시 열두시 어무해 어무해 제 것도 시드라파트 시드라파트 윤중이 형 3만점이면 영웅 나오니까 조심하고 응 검수 주면 안 돼 윤중이 형한테 오 3만점에 영웅? 영웅을 기다리면 돼 3만점이면 뭐 되는거지? 영웅 나온대요 아아 하아 나이 3만점 나이 3만점 영웅 나왔어요 형 도망가 도망가 희드라 도망가 희드라 도망가 희드라 도망가 맞다이 뚫 준비해 맞다이 희드라 맞다 어희드라 이리와 불췌해 임중이 형 영웅 어 야 리버 뽑았다 셔틀 리버 어어어 여기다 팽크가 왜 나왔지? 저 팽크가 좀 죽여주시면 안돼요? 저 팽크 좀 죽여주시면 안돼요? 어 일로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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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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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지나갔다가 trav안 뭐야 ‑‑ 드 tous 를 우측으로 올라갈까 меня? 오 응 ých 이게 맞지 않네? 여기 위에 위에 여기 위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어 오른쪽 위에 그냥 니 석수 치는게 좋나? 아? 그냥 이거 숫자 잡아야되는거 아닌가 이거? 우리가 좋나? 어 안돼 안돼 빼! 봉주류가 빼! 우리가 좋나보다 우리가 좋다 우리가 좋다 뒤에 힛드라 언더 언더 힛드라 뒤에 언더 나이스 와우 나이스다 공부 뽑고있어요 뽑았다 야 나 죽여져 또 리버 뽑았다 또 리버 뽑았어 어 영호가 3만점이 돼 아 저 공중이 아직 아니 왜 드라곤을 뽑아? 아니 왜 드라곤을 뽑아? 어 뭐야 뭐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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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죽여드려요 아 수업을 해냈지 힛드라곤 조금만 죽여라 조금만 죽여라 탱크펄터 탱크펄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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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펄터 아이씨 가자 가자 마지막 하나인데? 아 탱크 저거 답도 없네 오옹이랬다 오옹이랬다 뭐야 형 너 가스 하는게 좋아요? 영웅 뽑는게 좋죠 오 탱크 사귀네 오 뭐야 뭐야 오 내 서스포팀 리버 리버 나이스 영웅 다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안덕이 올라간다 나이스 키드라 뽑으면 돼요 형? 눈중이요? 영웅 영웅 어떻게 해야돼? 어 너 영웅 또 나왔어? 네 네 뭐에요? 어떻게 해야되나? 저 이제 꼬가? 어 앱 애기 애슨이 피가 많아 애슨이 피가 많아 피가 많네 아 아 그래 이거에요 아 영웅 영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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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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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수호 수호 죽였다 뭐 이거 채팅 을 하니까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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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렝 때려 렝 때려 렝 때려 와서 우리가 이득이야 렝 죽어 죽는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 으흐흐흐흐흐흠 아heres 해야 되나 ㅅㅂ 와 이거 타상몬인데 이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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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피가 없어요 형 저 피가 가야돼 어쩔 수없다 나이스 뭐 할까 어 맞다 맞다 야 실드 어떻게 채워? 어 요고 요고 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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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채웠어 내가 채웠어 채웠어? 어떻게 해야돼? 나 못 뽑아 아무거나 해 아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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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질로 뽑아 왜 이렇게 해? 뭐 이렇게 해? 뭐야 내가 이리와 이리와 빼빼빼바 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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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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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와 진짜 많아 오케이 오케이 SS 그냥 점사면 되겠는데 저 안죽이고 오케이 렙점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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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형 당겨났어 당겨났어 빨리 됐어 쓰러워 쓰러워 멘버 탱크 안 들어가면 되겠지 멘버 탱크 안 들어가면 되겠지 아 나 야바드 손동이다 끝났다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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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